안녕하세요. 대학경제산업부 이근우 기자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신차는 아우디의 최상위 고성능 SUV, 더 뉴스 RS Q8입니다. RS Q8은 아우디의 SUV 라인업인 Q시리즈의 최상위 모델인 Q8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RS 역사상 첫 대형 SUV로 넉넉한 공간과 기능성, 럭셔리 쿠페의 우아하고 감성적인 스타일, RS 모델의 퍼포먼스를 두루 갖춰 다른 아우디 SUV와는 차별화된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우디의 S 라인업이 일상에 초점을 맞춘 고성능 모델이라면, 아우디의 RS는 레이싱카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게 특징입니다. 더 뉴스 RS Q8은 파워풀하고 다이내믹한 최대출력과 최대토크를 자랑하는데요. 제로백은 3.8초, 최고속도는 305kmh에 달합니다. 더 뉴스 RS Q8은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인 쿼츠로와의 조합으로 아우디 만의 다이내믹한 주행과 민첩하고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선사합니다. 이와 함께 댐핑이 제어되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스포츠가 탑재돼, 레이스 트랙은 물론 오프로드에서도 수월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RS 전용 댐퍼는 편안함에 중점을 둔 설정과 극한의 스포티한 설정 간 차이가 극명하며, 주행 상황과 운전자의 선호에 따라 차체의 지상고를 최대 90mm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외관은 아우디의 최신 디자인 언어와 기술력이 반영돼 스포티하고 고급스럽습니다. 팔각 싱글 프레임과 그릴, 아우디 로고, RS Q8 배지, 윈도우 몰딩, 루프 레일 등의 블랙 패키지를 적용해 RS 모델의 고유한 강렬한 인상과 고성능 스포츠카로서의 유전자를 보여줍니다. 촘촘하게 배열된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적용된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LED 테일라이트는 차체의 윤곽을 강조해 우아함을 더해주며 하이빔 워시스트를 통해 빛의 밝기를 자유롭게 조절해 보다 우수한 시인성으로 안전한 주행을 도와줍니다. 이 밖에도 이중 접합 방음 글래스로 외부로부터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어쿠스틱 글래스, 뒷좌석 및 리어 윈도우 선쉐이드, 헤드라이트 워셔 등을 적용했습니다. 실내는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고성능 스포츠카의 디자인을 SUV에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조화롭게 적용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우디만의 세련된 프리미엄 감성 품질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RS-Q8은 초고성능 모델에 적합한 높은 수준의 안전 편의 시스템을 탑재했는데요. 초음파 센서로 차량과 주행 경로 내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서라운드 뷰 디스플레이, 360도 카메라가 보다 편리한 주차를 지원하며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는 운전자의 편안한 주행을 도와줍니다. 아울러 하차 경고 시스템, 사이드 어시스트, 교차로 보조 시스템, 프리센스 360도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탑승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다양한 사양을 탑재했습니다. 던유 아우디 RS-Q8의 가격은 1억 7,2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